영축 총림 통도사가 다가오는 백중을 맞아 특별공연, 목련존자를 선보였습니다. 통도사는 지난 8일 기장 가마골 소극장에서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한국, 인도, 국제문화교류의 일환으로 효를 주제로 특별연극을 선보이고 백중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통도사 사회국장 성호스님은 백중 오제때 설법전에서 많은 불자들에게 백중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했지만 코로나19로 부득이하게 장소를 옮겨 최소 인원만 초청해서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공연작은 생전에 지은 악업으로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고 있던 어머니를 구제한 부처님 10대 제자 중 한 분인 목련존자를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선보인 작품입니다.